짜자자자잔 여러분 오늘 티모니 장난감이 왔습니다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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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좀 비싸요 이거는 장난감 두 개가 한 7만원 8만원 쯤이에요 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살짝만 짜자자자자 싱 싱 싱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볼게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잉 이제 제가 알기로 티모니가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샀어? 근데 혹시나 즐거워할까 이게 재밌으면 대박나 즐거움이 7,8만원 어머 이게 뭐야? 짜잔 슈퍼 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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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뚜루 웨이 뚜루 웨이 뚜루 웨이 뚜루 웨이 맞아요 여러분? 뚜루 웨이 맞죠? 그냥 잊지마 뚜루 웨이 사실 이거는 패런룡이에요 패런룡 근데 이거 미역캔스도 동굴을 좋아한대요 터널 같은 거를 그래서 혹시나 사봤어요 아 동굴이요? 편하긴 그렇네 야 스프링 아니야?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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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티모니가... 어머 이게 뭐야?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얹어보자 자 잠깐만 둘째 어 어 어 잠깐만 얹어보자 이티모 이티모 이거 네 거래 티모니 들어갔어? 티모니아? 어 들어가 봐 티모니아 티모니 티모니 글로 가는데? 티모니아 티모니아 응 티모니아 티모니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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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너 그러다 너 그러다 뒤진다 야 내려봐 밀어물 끝으로 설치해보자 아니 근데 티모니아 밀어물 알까? 알지 티모니아 일단 테스트해보자 티모니 이리 와 티모니아 티모니아 어머 귀여워 이티모니 이티모니 이거 뭔지 모르겠니 이티모니 이티모니 이리 와봐 옳지 옳지 야 멈춰 딱 멈춰 들어갈라 해 yoga 들어갈때까지lect 아 어디있어? 이 팀은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엄마 배암같아 배암 진짜 재밌다 오 맛있어 아 저기있어요 아가씨 야 진짜 재밌다 김은아 야 이거 사랑해 어머어머어머 그리고 뒤로 가더라 아니 하지마봐 얘 뒤로 간다고 고생을 서서하는 스타일이야 좀 꼈어 좀 꼈어 점점 뚱뚱해지고 있는거 같아 바로 못들어갈거야 마지막까지 티모니 재롱자한테 너무 길다 좀 내려주라 티모니가 이리로 가고 있을게 만들어야돼 뭐야 뭐야 얘 옆방향으로 티모니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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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티모니 얼굴 보여줘 티모니 안녕 필요없어 밀업내놔야 여러분 이거 저희가 티모니를 위해서 딱 2개를 준비했는데 티모니는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서 하나는 우리 티모니 랜선 친구한테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한번 선물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선물 갖고싶다 이건 딱 내꺼다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밑에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은 저희가 기간 내에서 다 모아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한 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티모니와 함께 놀이를 즐깁시다 정말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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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모니 들어와야지 그렇지 들어와 안들어와? 응 안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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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